포스코 리튬 호수 진짜 잭팟일까? 한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 산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광이었다 잭팟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가 대박이 났답니다 3,100억에 사서 35조가 됐다 사실 제목은 대박일까? 이건 그냥 제목 어그로였고요 3,100억에 샀는데 35조가 됐으면 이거 누가 봐도 대박이죠 무조건 대박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18년 3,100억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미래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아 미래가치다 리튬 매장량이 원래 인수할 때는 220만 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3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면 이거 판 사람이 이거 좀 당한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판 사람도 그렇게 팔았다니까 어쨌든 포스코 입장에선 대박이죠 예상보다 6백가량 많았던 셈인데 전기차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실로도 느껴지지도 않네요 3억 7천만 대 지금 뭐 3억 7천만 대가 다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가치를 적용해서 판매할 때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 그래서 3,100억짜리가 35조 됐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리튬이온 전지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고요 차에도 전기차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전지 이름만 들어도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 뭐 장점이 많습니다 가볍고 무게 대비 에너지 빌도가 크고 자가 방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적고 기억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장점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 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그런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제를 구성할 때 거기에 리튬이온 소스가 상당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했다가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게 음극제의 역할이고요 요거 두 개가 만나서 이제 건전지 하나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 리튬이온이 상당히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고 하죠 사실 2018년이랑 2019년에는 계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계속 기록을 해왔어요 어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 이제 올라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20년 연말부터 지속이 됐죠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오르더니 올해 1월에는 무려 전월 대비 3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라간 거는 큰 크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 월별 판매율 증가율 추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비 심리가 너무 땅 아래로 떨어졌었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판매 아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전기차 판매 비중 추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죠 그 안에서도 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전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율이 늘어나면서 리튬 가격은 늘어났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리튬 미온 배터리 출하량 당연히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리튬 월별 평균 가격 추위를 보면 이게 봉이 리튬 가격입니다 18년도에 정말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쭉 밑으로 미끄러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겠죠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이렇게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고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리튬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차트네요 뭔가 묘하게 이거랑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유가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뭔가 경기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는 위기지만 그래도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리튬의 차트였고요 근데 포스코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소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음극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2022년까지 양극제도 상당히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캘 수 있는 리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양극제를 생산한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리튬 이외에도 양극제 핵심 원료인 니켈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해요 호주 같은 니켈 광산 투자를 통해서 니켈 공급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니켈도 많이 확보가 되고 니켈 가격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만약에 호재가 된다면 또 다른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현상이고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한금융투자 김현욱 책임연구원 강용구 연구원이 발행한 2021년 3월 4일 아주 최근의 리포트죠 RAT나 영호가치 상승 관련 코멘트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구입 당시 예상 리튬 매장량은 220만 톤 알고 보니까 1350만 톤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고요 단순 계산했을 때 1350만 톤 곱하기 13,000원 정도를 해보면 170조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 아까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리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리튬 가격이 점점 높아질 거다 그렇게 추정해서 훨씬 더 그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결국 신한겸용 투자에서 추정한 2022년 실적은 매출액 63.4조 원 단기 순이익 2.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 원래 추정하고 있었던 실적이 궁금하잖아요 신금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결기준 실적 추이 매출액이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2021년에 10억, 100억, 1000억, 10조, 62조 원 어? 2022년이 63조 원이라더니 2021년도 62조 원이네 그런데다가 2019년 64조 원이 났네 야 그러면은 2022년에 이걸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2.7조 원이라고 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보시면 2.4조 원 정도가 2021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것보다는 확실히 더 높아질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한 대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2023년에 톤당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아질 경우 그리고 2023년부터 더 수혜가 커질 경우이기 때문에 이 2022년 실적보다 2023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더 대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포스코의 펀더멘털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주가도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걸 판단해야겠죠 NH투자증권에서 변종만 연구원이 준비한 거는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오른다 포스코의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 신호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 가격도 상승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줄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 언급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포스코 주가는 지금까지 상승해 왔기 때문에 2분기까지 경기 순환형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포스코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분기까지의 포스코의 주가는 NH투자정권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리튬이 대박나는 것은 2023년 이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잘 메꾸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박명석의 한마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전지 전까지는 대박 인정 우리가 리튬이온전지가 사실 아까도 단점에서도 확인했지만 분명히 조금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전고체전지니 차세대전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리튬의 사용량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만약에 진짜 많이 들어있었으면 무조건 대박이지 않을까 확실히 포스코 입장에서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더 대박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차세대전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뭐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받은 기계ış 도착하 on 아 아 음 아 아